근데 여기 워든이 있습니다. 자 워든 소환. 마인카포턴 데 워든이 있습니다. 자 일단. 자 네도라이트 갑바 풀갑바에다가. 지금 한 번.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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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옥 다시 도전할게요 저거는 어딨지? 아니 풀 레더라이트가 아 맞다 버프를 안했구나 버프를 해야 되니까 얌얌 검도 방패가 있어야 되죠 방패는 없어도 돼요 저번에 했어요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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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요 자 워든 워든은 아주 적대점이죠 워든은 좀 에바인데 워든 갑자기 궁금해졌어 자 이걸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떡할까 엄청 높이 자 갑니다 워든 어떻게 터내지 갑니다 여기서 뭐든을 탈 수 자 여기서도 어떻게든 어딘지 살 수 있을까 이걸 산다고? 저걸 산다고? 저걸 사는구나. 그건 처음이네. 저걸 사는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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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.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죠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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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버텨 올라가야돼 어좀생각 어좀생각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여러분 과연 워드는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자 자 과연 워드는 살 수 있을지 어? 야 왜 안 죽어?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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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드는 불쌍한가요? 왜 안전 많이 더 좋다 rough 아 옛날 HE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미 옆에 어우 내껄요 내껄이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12,000 몇 개를 해야 되는데 트로피를 아니 제가 공약을 한 거였잖아요 이제 제 채널 이제까지 키운 만큼의 조회수를 했는데 12,000 몇 개가 돼가지고 워드는 결론 이런 거에도 산다 자 벗어나야 됩니다 자 더 소환 더 소환 엔저드인 줄 있어 자 여기까지 TNT 다 쳐졌죠 자 이건 비상용 TNT 자 이 정도 만족하시나요 한 100개 정도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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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스물하나 스물 50개만 하겠습니다 30 45 41 41 41 41 45 자 여기 아 맞다 슬라임 블록 설치하면 되지요 아 여기 다가 설치를 할거에요 왜 안되냐 여기서 계속 올라가네 갑니다 설치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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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여기 또 워든이 왜 있어 워든이 여기서 죽었나 한곳을 일단 가보겠습니다 실행을 한곳 집중 이럴 이건 TNT를 엄청 엄청 도망가야겠어 TNT 그리고 두 술돌이나 아 이건 아니 슬라임 아니 말고 자 슬라임으로 막 소환하고 자 곧이어 TNT까지도 막 소환합니다 하여 마인크래프인데 TNT 아 맞다 엔더진 줄 알았었는데 엔더군은 날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TNT 터지는 시간보다 이럴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자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봐라 봐라 사왔습니다 벗어나기는 성공했는데 저기 뭐 있는지 봐볼까요 자 한 번만 더 아 이번엔 그냥 뛰어서 도망가 볼게요 엔더진저가 너무 오버였어 자 마라 거기 있으면 돼 죽는다이 그 정도의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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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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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어디시 난 누구고 난 저거 아 오늘 영상 이렇게 봐줄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